안녕하세요. 포프입니다. 오늘도 코딩표준, 제가 사용하는 코딩표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전 비디오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면 제가 관리하거나 제가 코딩표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시는 회사에서는 제가 말하고 있는 이런 코딩표준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코딩표준의 일부는 웹에도 제가 공개를 해놨고 각 회사마다 별도의 문서로 추가적인 게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딩표준에 어긋나는 코드를 작성을 했을 때 컴파일이 안 되거나 테스트에서 실패하게 해서 배포가 안 되게 하는 게 저희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가 코딩표준을 결정할 수 없는 일해주는 다른 회사들 그 회사들에 가면 저는 그 회사의 코딩표준에 맞게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그게 제 개인 코딩표준에 맞지 않더라도 그게 전문 프로그래머의 길이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겁니다. 자, 서론은 됐고. 그럼 이제 할 말은 오늘 말할 거는 C샵에 들어온 새로운 문법 중에 저건 알죠? 3학년 산자. 모르시면 보고 오세요. 물음표 찍고 A 콜럼 B 하는 거. 3학년 산자는 저희 일단 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온 비슷하게 생긴 먹은 것 중에 물음표가 두 개 있는 애가 있고 물음표 하나에 점 찍힌 애가 있어요. 찾아보면 널 포인터 관련된 거긴 해요. 저희는 다 금지입니다. 그리고 계속 금지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금지가 아니게 될 수도 있고 계속 금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물음표 물음표나 물음표 점이거나 이거는 우리가 볼 때 딱 못 알아 듣는 이유는 많은 언어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게 아닌 거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있는 언어젯에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널일 때 뭐 널이면은 다른 값을 대입하고 뭐 이런 비슷한 것들을 할 때 나름 짧게 코드를 써줄 수 있는 애기는 한데 물이 오르지 않은 사람들 한테 이 의미가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순식간에 말을 못하는 사람도 꽤 많았어요. 그만큼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적용되어 있는 일반적인 문법은 아니고 실제 그 문법을 눈으로 딱 보는 것만으로 이게 그거구나 라는 판단이 쓰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되게 열심히 꼬아서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면 그 심볼이 이해가 되긴 하거든 근데 볼 때마다 그 짓을 하거나 아니면 암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코드베이스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나 책임지고 있는 회사들의 코드베이스를 유지하는 원칙 중에 하나는 비슷한 언어들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에 와도 크게 어려움 없이 곧바로 코딩할 수 있게 해주자. 왜냐하면 내가 C샵을 돌린다고 해서 자바 프로그램을 안 뽑을 건 아니잖아. 어차피 하는지 비슷한데 할 수 있으면 뽑는 게 맞거든요. 그럼 왔을 때 C샵에만 있는 괴랄한 신텍스를 강요하면서 이거 몰라고 그 사람이 이걸 새로 배우세요. 이러기도 싫다는 거야. 그러면 그냥 C에도 존재하고 C++에도 존재하고 그런 걸로 최대한 하자. 그럼 새로 나온 신텍스는 다른 언어들에서 워낙 흔하게 되고 누구나 사용할 때까지는 일단은 쓰지 말자는 게 제 지론이에요. 그래서 일단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널일 때 확인하고 뭐하고 대입하고 if 만들고 손가락이 아프지 않나요. 코드 한 번 조금 짤 때 손가락이 아프고 가독성이 좋아지면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희 코드베이스에선 널이 별로 없어요. 널을 아무데나 소개하지 않는 그런 코드베이스를 유지하는 게 제 코드베이스 그리고 제가 유지하고 있는 회사들 관리하고 있는 회사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널을 그렇게 할 이유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 널 관련 비디오를 만들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코딩 표준에서 뭐 O와 널을 붙인다거나 실제 널이나 이런 상황에 있는 거는 바운드리 케이스만 있어갖고 바운드리 케이스에서 그 널 처리 다 해버리고 밸리데이션 다 해버리고 내부에서는 유효한 값이 있는 것만 돌리자라는 거던가 근데 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값이 있다 없다 분리형과 실제 그 값의 참조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가끔은 그걸 쓸 일이 있어. 근데 C샵에서 이미 그런 경우에 훌륭하게 쓸 수 있는 메서드 이름 패턴을 만들어놨다는 거야. 그게 뭐? 트라이 어쩌고 트라이 어쩌고 메서드는 언제나 불리언을 바라네요. 성공했냐 안했냐 그리고 실제 거기서 나와야 되는 반항값은 아웃 패러미터로 전달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어떤 함수 뭐에서 성공했냐 아니냐 판단하고 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널로 해서 많이 할 필요는 없다. 여전히 내부적으로 널은 쓰지만 굳이 이거를 많은 곳에서 소개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코드베이스 보면 널이 없는 코드가 굉장히 많고요. 가끔 나올 때는 뭐 이렇게 물음표 점이라던가 물음표 물음표 이런 거 안해요. 이게 널이면 이거 해라.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깨끗하게 풀어 써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금지인 이유는 뭐 이런 이유들 때문이고 실제 뭐 이거를 금지해서 손가락에 관절룸이 올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코드를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는 코드라. 그 두 번째가 아직 많은 언어에서 다 흔히 쓰는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뭐 C 계열 언어라고 할게요. C 계열 언어가 전 세계로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의. 그래서 C 계열 언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문법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런 문법을 제가 쓰려면은 보는 순간 아하! 하고 한 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해야 되거든. 불행히도 심볼을 두 개 겹쳐놓는 순간 갑자기 세상에 이제 좀비가 출현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볼은 하나만 있는 게 굉장히 깔끔하고 읽기 편하고요. 그게 두 개가 되는 순간 갑자기 사람들의 뇌에 혼돈이 옵니다. 그럼 나중에 물음표 점이 있으면 점 물음표도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건 또 의미가 보여요. 어쨌든 복잡해집니다. 심볼은 하나만 있는 게 좋은 거다. 그래서 저희가 금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물음표 물음표 연산자 물음표 점 연산자 그래서 저희는 쓰지 않습니다. 포프였습니다.